최근 드론 출현 때문에 영국 런던 게트윅 공항이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수사는 미궁에 빠진 모습입니다. 경찰이 체포한 부분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애초에 드론 자체가 없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밤 9시쯤 런던 게트윅 공항 활주로 상공해 드론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비행기 천여편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고, 36시간 동안 공항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이동하던 승객 13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경찰은 제보에 따라서 사건 이틀 뒤엔 용의자로 중년 부부를 체포했다가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풀어줬습니다. 제보 수십 건이 들어왔지만 드론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드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고, 경찰도 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항 주변에서 파손된 드론을 발견해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이번 사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드론이 또 출현할까봐 군 병력과 경찰 저격수들이 공항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공항 측은 5만 파운드의 포상금을 걸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정보 제공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고선입니다. 기상캐스터